형님 어디 가세요? 왜 따라왔어?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혼자 있고 싶다 어디 가시는데요? 내가 이렇다고 너무 불안해 있어 주식이 나쁜 건 아니야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있고 싶다 왜 따라왔어?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걱정하지마 오늘은 왠지 형님 이상한 생각 할 것 같아서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형님 지금 되게 추워요 난 지금 감각을 잃었어 열불이 나서 난 지금 덥게 느껴져 온도는 나는 숫자일 뿐이야 어디 가냐고요 네 빨리 들어가 택시 타고 진짜 안 돼 나 오늘은 안 되겠어 형님 왜 쫓아와 큰일 날 사람이네 형님 다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상한 거 아니죠? 돌아가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진짜 어디 가는 거야 형님 안 추워요? 빨리 가 너무 추워요 내가 아까 말했지 온도도 숫자일 뿐이야 왜 저래 왜 저래 미쳤나 봐 어디야 형님 되게 이쁘네요 그러네 오늘따라 이쁘네요 형님 무슨 생각하세요? 저기 보이누? 어디요? 저기 저 필딩 저기가 여의도야 네 내가 저기만 안 갔다고 아 형님 애가 셋이에요 와이프도 있으시고 네? 난 정말 나쁘다 아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형님 금요일 날 그런 거는 언젠가 또 올라온다고요 아니야 틀렸어 아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리면은 이거는 대전과 달라 아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다른데요 이거는 달라 그니까 뭐가 다른냐고요 그냥 달라 느낌이 와 그놈의 느낌 그리고 이제 지쳤어 몸도 늙었고 아프고 이 추위도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아닌 희망이 없다고 주식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니라니까 형님 몇 번을 얘기해요 도대체 네? 아 기다려 기다리면 된다고 형님 진짜 나 한만 믿고 나 믿고 진짜 한만 기다려요 제발 어 마지막으로 형님 애가 셋이에요 빨리 가야될거 아니야 들어가자 빨리 형님 추워요 형님 형님 이거 하나 드세요 형님 멘탈이요 형님 한개 더 드릴까요 한개 더 드릴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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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 아 야 그래도 살겠다고 좌우로 잘 살피시네 형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으 이런 으 감사합니다.